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이제 주식시장 마감한 지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하루 사이에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름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라고 하는데 감기 걸리지 않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더니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정말 오늘 많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반등은 정말 반가웠지만 아직도 걱정되는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진실 하락을 두고 지정확정 리스크 때문이다, AI 버블 때문이다, 앤캐리 청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앤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의 금리 추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본 중앙은행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FMC나 한국중앙은행 22가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었는데요. 2024년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지난 7월 31일에 또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에서 발작이 나온 건 바로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7월 31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0.25%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N달러 환율이 급등했고요. 그 이후로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 대만 각권지수, 국내 증시 역시도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앤캐리 청산이 과연 무엇이냐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N화를 빌려서 미국의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 상태에서 N화 가치가 올라가면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쉽게 말해서 그동안 일본의 싼 금리로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밀리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금융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중앙은행 긴급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3시부터 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전해지는 대로 저희 주상전화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3개 종목만이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하락을 반납한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DXVX가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팩트론, 샤페론 같은 종목들 10% 넘는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2차 전체 섹터도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오늘 9에서 12% 넘는 상승폭 기록했고요.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또 전선 관련주들도 어제 하락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X전선이 가온전선의 주식을 장래 매수하면서 오늘 가온전선이 16% 급등했고요. LX일렉트리, 대한전선 모두 어제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시장 이슈들 좀 자세하게 달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참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 반 같지는 않은 반등인 것 같습니다. NKERI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3시부터 BOJ 재무석에서는 긴급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FMC에서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NKERI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완전하게 해소된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우선 지금 NKERI 자금들과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게 지수하고도 함께 연동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N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고점을 쳤던 시기와 고점을 치고 이제 N화 강세로 접어든 시기와 한국 시장에 고점을 친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N화 강세 기조가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거기에서 코멘트를 한 마디를 더 했습니다. 우리 또 올릴 거야? 라는 코멘트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N화 강세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NKERI 청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좀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비단 이 N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동의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N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밀렸다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기준으로만 쭉 보게 되면 140엔 대 초반까지 좀 밀렸었어요. 단기적으로 이 N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밀려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N화 강세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N화에 대한 추이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N화에 대한 흐름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변화 부분들이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N화적인 부분들은 일단 당분간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FOMC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게 되면 당연히 통화는 좀 강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원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계속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 부분 또한 어떻게든 시장에 있어서는 변수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럼 결국은 미국 쪽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달러 부분들에 있어서의 용인을 좀 약세를 용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9월 달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어찌 됐든 통화에 대한 흐름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 정재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BOJ에서는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FMC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상황이 좀 안정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아직은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앤케리 청산에 대한 이슈가 사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나올 거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올라갈 정도로 세계 증시 자체를 흔들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시기적으로도 좀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물론 지금 모든 지표가 경기 침체를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침체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될 구간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그 이슈, 거기다가 AI 관련된 고점 관련된 또 이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겹겹이 좀 쌓여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성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 한 가지의 이슈만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는 판단하지만 지금 일단은 결국에는 엔화 강세가 진정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본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쪽으로 딱 결론 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항상 예측하지 못한 결과치들이, 결론치들이 나올 때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이 한 가지의 이슈 때문에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혼재된 부분들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매도세를 좀 압박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들이 또 지금 시장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오늘 지금 PMI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의하면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또 나온 것처럼 지속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지금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미징님께서도 엔케리 청산의 핑계이고 경기 공항 공포심의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오늘은 대드캡 바운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기술적 반등인지 여부 내일까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락을 겪고 나면 주도주가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대표님도 이 비만 치료제 섹터 좀 좋게 보시나요?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못 올라가 있는 현재의 종목군들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국내 소품안에 해외에서 먼저 좀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동되는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변동성 구간에 좀 직면을 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여기에서 국내 기업들이 과연 이게 굵직굵직한 실적을 좀 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국내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를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주도 섹터가 변경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놓고 봤을 때는 올라가지 못했던 제약주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그쪽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싸거든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리 일화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제약주를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지 못했던 제약바이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ETF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셀트리온 괜찮고요.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녹십자 같은 거 안 올라갔어요. 그런 거 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비만치료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실적 잘 나오죠? 대웅제약 마찬가지로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3천당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건 실적까지도 좀 겸비가 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제법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다. 대응을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 올라왔던 바이오 섹터를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진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요. 사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내주셨잖아요. 뭐 탑픽이 따로 있을까요? 네 여전히 저는 팩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하는 주사를 놓는 그 치료제에 대해서 또 이번에 좀 밝히면서 관련돼서 그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기술력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펩트론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라이 릴리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노모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실적 발표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도 여전히 경고한 흐름과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번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또 기술력적인 측면에서의 지금 계속 기술력은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그 컨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게 좀 좋은 그런 순풍을 불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일단은 플랫폼 기술 펩트론 같은 경우에 일단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가능한 기술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펩트론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에 대거 포진됐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지수 하락을 견인했었던 종목들이었는데요.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전지 주들의 상승 그냥 반발 매수세인 걸까요? 글쎄요. 오늘 안 올라간 목적이 없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바닥이야. 아 이거 단기야.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통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뒤집히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주도 섹터는 항상 좀 바뀝니다.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법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차전지도 저는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포모 현상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시작했던 게 2차전지였었거든요. 2차전지가 고점을 치고 빠지면서 바톤을 이어받았던 게 반도체 쪽을 좀 이어받았었고요. 반도체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을 보기에는 화장품 쪽이나 전력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어요. 음식료 쪽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조선이라든가 방산 뭐 이런 쪽 섹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확 뒤집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뭐를 주도할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가 꺾여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술적인 흐름상을 보게 되면 그런 섹터들도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섹터들도 있어요. 근데 2차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다 끝났어요. 셀업체라든가 양극체 업체 기업들의 컨퍼런스 코를 보게 되면 하반기 때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산에 있어서는 지원을 못 받게 되죠. 계속 또 중국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게 재고 늘어난다 뭐한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좀 고민해보게 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이제 끝났어요. 향후에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도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전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장비주나 소재나 부품 이런 쪽의 기업들이 있어요. 밸류 되게 쌉니다. 밸류가 되게 싼데 실적도 되게 좋아요. 올해 좋고 내년도 좋고 내후년까지도 좋아요. 그럼 화장품 쪽 섹터라든가 최근에 올라갔던 섹터들을 한번 보게 되면 수출이 잘 된다, 실적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2차 전지 수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던 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못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수주 잔고가 조단위로 있는 부품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은 ESS까지 엮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SS가 성장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그쪽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종목분들을 보셔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양극재 쪽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간에 주가는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섹터로 더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수급이 너무 예뻐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지은 대표님께서는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는 LNF의 실적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당 마감쯤에 LNF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하회했지만 영업 젖작폭은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인 것 같더라고요.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번 실적의 적자폭을 줄였다는 부분은 어쨌든 좀 좋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반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반기 때는 하이니켈 관련된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 모멘텀을 좀 회사에서는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단 영마진에 대한 재고나 이런 부분들도 좀 소진한다. 하반기 때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영업적인 부분들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LNF의 자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이슈들을 좀 보면 지금 연구체에 대해서도 3천억 규모를 발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교환 사체를 좀 발행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할 때 오히려 이럴 때 공장에 대한 증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주들도 꽤 큰 규모의 수주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적으로 찍히는 구간은 2025년에서 늦으면 6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 있어서 지금은 돈을 버는 구간보다는 오히려 자금을 빌려서 증서를 하고 이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LNF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업황에 대한 반등 거기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끝자락에 와있다라는 부분을 봤으면 삼박자가 맞아서 좀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상승세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이 부분이 시세의 연속성과 계속해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아직은 좀 있다라고 보여져서 하반기에 말한 신제품에 대한 출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치를 갖고 와야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봤을 때는 시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내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나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 비중을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아가실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2차전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NF 방금 나온 실적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